지금 라이브를 보기에는 좀 늦은 시각이기는 한데 하이 헬로 늦은 시각이기는 한데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보여드릴까요? 보여줄게요 롯데월드 왔어요 롯데월드 왔고 지금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시간에 이렇게 롯데월드에 있는 것도 참 처음인데 당연히 처음이죠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스링크도 아무도 안 계시고 저는 이렇게 롯데월드 와서 혼자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놀다 보니까 뭘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열심히 찍다가 당연히 카메라에 나오는 건 혼잔데 우리 스탭분들이랑 같이 왔죠 어쨌든 이걸 촬영을 하려면 단순히 혼자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롯데월드에서 혼자 노는 거를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갈게요 빠이 아 배경만 너무 보여줬나? 네 아니 근데 지금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뭔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밤에 와 본 적이 없어서 맨날 낮에만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잘 즐기다 갑니다 갈게요 여러분 안녕